아 이건 또 뭐야? 아 파스타, 까지 파스타 야, 냄새. 냄새 좋네요. 냄새 좋네요. 야, 어제 저거 한 12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맛있겠다. 이 크다 보니까 저렇게 있네. 이거 맛있겠네. 저건 뭐, 소면이에요? 까펠린이라고요. 엔젤 헤어라고 파스타를 해서. 얇은 면, 얇은 거. 주문하신 가지 파스타라. 감사합니다. 먹어보자. 먹어봐. 맛있어? 우리도 해먹어보자. 내가 넣을까? 한이 먹고 싶어? 어머, 아빠가 똑같이 생겼어. 애가 아주 나쁘게 추실하게. 이거 봐. 맛있어. 어머. 어머. 와우.